이전 시간에 우리 문법 시간에 조건문이라고 하는 걸 배웠거든요 써먹어야죠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값이 변경됩니다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제목을 클릭하면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값이 없고 아이디 값이 없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에러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아이디 값이 없어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섯 번째 줄에 line 6이라고 되어 있죠 얘 때문에 생긴 에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디 값이 만약 그리고 x, 여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채워야 되고 땡땡 만약 x가, 여기에는 이제 아이디 값이 있다면 누구의 아이디 값이요? 이 폼에 아이디 값이 있다면에 해당되는 코드가 여기 있다가 들어갈 거예요 이 코드가 실행되고 아니라면, 즉 없다면이죠 page id는 welcome 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이 폼이라고 하는 저 변수, 이 변수거든요 이것을 실행시킨 결과가 들어가 있는 저 폼이라는 변수에 실제로 아이디 값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건 이제 아직 여러분이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론적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걸 일단 보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폼 안에 영어로 인이거든요 뭐가 있냐? id 값이 id라는 이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폼이라고 하는 것 안에 id가 있으면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이 true가 되고 없으면 false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에 참고하면서 우리가 저 부분을 저렇게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리로드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TML이라고, 여기에는 웰컴이 뜨죠 웰컴이 뜬 이유는 바로 아홉 번째 줄이 실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CSS를 클릭하면 그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CSS로 나오고 얘가 CSS로 나온 이유는 이제 이 폼이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 id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true가 되면서 이 코드가 실행이 돼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경우에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조건문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다소 어렵지만요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고정 쪽으로 딱 박혀있는 저 텍스트를 이 id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파일로부터 읽어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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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